ㅠㅠ ㅠㅠ 처음으로 봐봐, 어떻게? 조금 늦긴 했지만 단합, 오티잖아요. 단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. 블랙스토퍼오탕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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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! 다 됐어요! 봐줘! 치킨이 여덟! 치킨이 여덟! 치킨이 여덟! 예아! 재학자! 올리오 노브의 올리오 노브 미! 도라마르 캔디밥! 정답! 다음 게임으로. 네, 용PD님. 몸 쓰는데 자신 있으신가요? 자, 다음 게임으로 바로. 몸으로 말해요. 이거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알죠? 주주리 주주리 나와! 주주리 나와! 고작 순서 정하는 일인데요, 뭐. 그 속담인가요? 문제 내는 사람은 소리내면 안 돼요. 대신에 이건 됩니다. 네? 답답해서. 아니면 만약에 정답이 고라니였어. 근데 하는 거 돼? 그리고 제한 시간 어떻게 되는 거죠? 설마 패스 있어요? 패스 있죠? 패스 있죠? 패스, 패스, 패스. 패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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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패스! 이 경우는? 패스! 아, 잔인 고추고 맵다! 조금만. 시작하면 시작하는 겁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시-작! 응원! 정답!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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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과 있습니다! 정답. 패스해. 패스! 패스!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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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! 정답. 이거는... 하하하하하하. 거짓 쭌지가 잘못됐어, 이거 쭌지가 잘 설명을 못하네 패스 오케이 거의 1분이 다 돼갑니다 용사 패스를 그렇게 떨어지지 말고 뒤로 넘겨봐요 답 와, 이 단어는 모를 수가 있어요 어, 이 단어는 우리 구호주가 만들었기 때문에 032 오케이, 하나 맞혔고요 리드오 오케이, 2개 맞혔고요 투구 3개 맞혔고요 오, 갑자기 잘하고 있어요 머리 헤매 헤어, 메이크업 업 헤매스 헤매스 오, 4개 맞혔고요 아, 저걸 패스한다고? 망둥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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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다, 진짜 오토바이 바지 절단 20초 맞습니다 패스도 있어요 몰라 0차 2겸 0 0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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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 마지막 거는 진행시켜요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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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인정해주세요 네,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 자, 정답은 4개 맞혔습니다, 이 팀 설명을 잘했는데 뭔지 모르겠더라 근데 나도 설명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있을게, 나 준비 준비됐나요? 네 여기 다운 영상통화? 영통편사 하나 토끼 쥐 통화제리 두 개 두 개 울어 웃어 아 울다고 웃으면 엉덩이 풀란다 세 개 준비됐나 네 개 이미 네 점을 획득한 기한지 얼마나 더 잘했냐면요? 얼음과 불의 노래 미안 1분 지난 좀 됐어 볼링 핸드폰 카톡 톡 버블 젤리 젤리 오 맞아 홍박사님을 아세요? 홍박사님 20초 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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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금만 먹어도 맵다 작은 고추가 맵다 토끼 서울제 리포트 라이언 3라운드 몸으로 말해요 아쉽게 동태즈가 패배 많이 맞췄다 몇 갠지 모르겠어 나 엄청 많이 맞췄는데? 와 작은 고추 할 때 순간 4건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완승이죠 아 뭐 개수를 솔직히 말해서 안 셌습니다 네 개수를 안 셌는데 저희가 너무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네 이것은 뭐 인정하십니까? 인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항지가 이겼습니다 다음 게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피디님 용피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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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피디가 외친다 다음 게임 선생님 피즈 좋아하시나요? 너무 좋아합니다 이번 게임은 초성 피즈 초성 게임의 룰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어진 초성에 맞는 가사를 안다면 아 동태즈 유일하게 너만이 나를 빛나게 빛나게 해 아 팀 구호를 외치고 맞춰버리면 끝 약간 이건 그거는 거 같은데 바로 시작이야 개항주 서울 드리프트 난 앞만 보고 달려 된다 오케이 개항주 정답은 나하고 댓글리는 길로 와우 어 뭐야 나는 죄송해요 어? 동태즈 땡 앞에 뭐지? 저게 뭐지? 1분인가 보다 동태즈 자신있음 부시오빠 나는 크롬하츠 아 아 하고 남하에 모르겠다잉 분호고 별나게 별나게 하 저게 힌트가 될 수 있어 왜냐하면 같은 가사가 두 개가 반복되잖아 그런데 저거를 따라 치면 아, 패스 있나? 동태지 동태지 유일하게 너만이 나를 빛나게 빛나게 해 유일하게 너만이 나를 빛나게 빛나게 해 인정 노루 ㅇㅇ 노 오직 노루에 있는 에루즈가 미친다 유정아 까까 사모까 동태지 동태지 꿀떡 쌍켜바 캔디빵 나도 꿀떡 쌍켜바 알았어 이거 감탄하게 된다 노 나마의와 니은미은미은 똑같은데? 약간 마하바냐바라싱나 그런 느낌인데? 와 나 진짜 모르겠다 이거 진짜 나는 한 줄 알려주면 안 되냐? 안되지 너 잡고자 어? 통포트 해? 얼굴로? 그리아프트 하는 거 아니야? 나 바탕 뭐래가 없는데? 너 이어 코제 니 니 마이로 바이바 바바 바바 고고 고고 노노루? 바하 해동을 했어 진짜로 하하 나 자국 있을 테니까 맞춤 껴줘 나 저거 나 도저히 모르겠다 저거 파리 뭐지? 동태주 날 위한 건지 널 위한 건지 편단하지 못하게 와 진짜 잘한다 I can do my own 어? 약간 이런 그건 같은 노릇하지 말아? 오케이 너 말고 홀로일 거 같다고요? 아 그런 가사가 없잖아 우리가 혹시 자 가보세요 빨리 아름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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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홀려 아름다워 아 아 아 아 아 넌 뭔가 홀려 아니야 넌 니가 홀러 아름다움인걸 와아 아 우와 아 드디어 안 돌아다 아 아 우와 아 동태지 아니야 아 야 야스! 이 속에 바이러스에 들어 스킨즈! 스킨즈 속에 바로 들어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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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아 됐다 자 이렇게 해서 2대 1으로 무승부가 되게 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? 다음 게임을 해야죠 결판은 내야 될 거 아닙니까? 다음 게임이 무엇이냐? 오늘 뭔가요? 바로! 으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으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넣어라